안녕하세요 부양남무풍 입니다. 한주동안 또 잘 계셨죠? 오늘을 제 65차 난초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중점적으로 덴드로비움 기르는 방법을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도 빠짐없이 많은 참조를 하셔가지고 예쁜 꽃 아니습니까? 잔뜩 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양에서 이때까지 그 판매 방송 해 가지고 구입해 하셨던 분 파리시, 네스트, 아노스몸 이런 위주로 했는데 지금 꽃이 핀 아이도 있을 거고 꽃이 이제 절간 아이들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몽원의 상태고도 있을건데 그냥 지금 한 5일 간격으로 우리 부양 토분이 적기 때문에 5일 간격으로 물을 보충을 하분에는 지금은 하분에 잠깐잠간 이래 가지고 화분이 젖을 정도로 해 가지고 분물을 보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대공이 기존 대공이 급격히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신하들이 아마 지금 제가 반 저희 부양 온실에서 보면은 약 한 3cm에서 5cm 정도 자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필린 같은 경우에는 신하가 나기 전에 물을 줘 버리면은 신하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하가 난 걸 확인한 후에 대공이 조금 쭈그러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난 후에 이제 물을 주시고 위에서 아직까지 잎이 부드럽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에서는 물을 주지 마세요. 물을 꼭 주고 싶으면은 비 오는 날 맞춰서 주시면 될 거에요. 그리고 저희들 이때까지 또 아마 방송 오늘은 아마 2타 연속 방송을 할 거에요. 방송을 하고 내일도 판매 방송 오늘도 아마 판매 방송을 할 거에요. 기대하세요. 오늘은 워크래나 판매 방송 약속과 마찬가지로 꽃 있는 아이들을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찍고 우리가 이 영상 하고 조금 저희들이 이제 선별 구한 다음에 아니십니까? 그렇게 판매 방송을 할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예쁜 꽃 구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덴드로비오입니다. 덴드로비오 위에서 가급적으로 물을 줘 버리면은 제가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아래 대공에서 이게 대공에서 물을 준 아이하고 안 준 아이하고는 여기에 여기서 포관합니다. 여기가 하얗게 굳어 버리면은 신하들이 빨리 자라지를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하가 자라고 난 후에 이제 물을 주셔야 얘네들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거에요. 저희들은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아주 어린 우리 저희들이 유물을 배양에서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유물을 아직까지 물을 안 준 데 다 있습니까? 그죠? 잘 자라고 있죠? 잘 자라고 있는데 이 애들이 물을 줘 버리면 여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가지고 조금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니고 밑에서 아래에서 아까처럼 하얗게 이제 그렇게 물골병이 들고 나면은 자라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때는 아래쪽에 안 있습니다. 종이컵에 약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죽어 가지고 식물 어린애 꼬우듯이 살짝살짝 꼬아야 됩니다. 꼬아야 그래 가지고 6월 중순부터 아니십니까? 위에서 물을 주셔도 되는데 막 우리나라 분들은 우리나라 분들은 정이 많아 가지고 남한테 주고 싶은 그런 정이 많아 가지고 계속 물도 많이 주고 오시면은 밥 한그릇 먹자 소주 한잔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십니까? 막 먹는 것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주는 것이 아니십니까? 너무 아니십니까? 이렇게 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꽃도 이라 가지고 잎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또 신화가 나고 새풀이가 나면은 물을 이제 많이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물을 이래가 신화가 나올 때 꽃이 나올 때는 아니십니까? 물을 적혀 주셔요. 야생에서 벚꽃이라든가 모든 게 이런 게 진행이 될 때 비가 못 빼놓으면 꽃이 무조건 다 져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야생에서도 화창한 날씨에 걔네들도 이제 꽃들 안 떨어뜨리고 이게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화창한 날씨에 꽃들 피우고 이러고 또 봄이라는 계절에 봄이라는 계절에 아니십니까? 그죠? 생명이 모든 걸 겨울에 응집했다가 그렇게 영양축적 해가지고 올려 가지고 이렇게 종보전을 하려고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는데 우리 난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물 많이 주고 뿌리가 많이 난다고 물 많이 주면 걔네들이 받아먹나 하는 것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게 건조한 날이 아니십니까? 뿌리도 많이 가고 신화도 많이 자르는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많이 자르는 건 아니고 신화가 어느 정도 아니십니까? 자라가지고 나중에 6월달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물이 조금씩 조금씩 아니십니까? 물이 비가 자주 오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대궁이 다 크고 나면 여름에 우리 장마가 맞이 해가지고 살을 찌우고 살을 키가 크고 살을 찌우고 그때부터 급속 청소년기를 맞는 거예요. 청소년기를 맞을 때 그때 이제 영양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화가 자랄 때 아니십니까? 막 영양제 주고 아니십니까? 특히 오스모코터 이런 걸 주고 이라 하기 때문에 물 많이 주고 이라 하기 때문에 신화가 나중에 쏙잎이 빠져버리고 이래 되는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신화 자랄 때는 물 안 주시고 조금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한 번씩 주는 것 같으면 잘 자랄 거예요. 잘 자라고 나서 나중에 6월 중순부터 물 주고 싶은 대로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6월 중순부터는 해가 지고 난 오후에 물을 많이 주시는 것을 습관하셔야 됩니다. 습관하셔야 되고 지금 저희들은 거의 일주일에 저희 온실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줍니다. 여기에서는 완전히 건조하게 바짝바짝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일반 베란다에서도 물을 대공이 빵빵하게 있으면 물 안 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디 갈까 요는 대공을 보면 여기 있네 요는 겨울에 저희들이 물을 안 줘 가지고 꽃이 지고 나서 있습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대공이 행빈 없이 망가졌습니다. 망가지고 이게 우리의 사람살이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고 손자가 태어나면 누구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한 사람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래 가지고 계속 지속되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요 얘네들도 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앞에 신화가 나기 위해서는 요 하나 요 하나 넓은 노대가 아니 있습니까? 희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잘라 버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난처들은 계속 망가집니다. 망가지고 이렇게 망가지고 일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늙은 노대도 아니겠습니까? 다 하지 말고 요즘에 뭐 우리 살이 인생살이 쳐다보면 나이 많고 뭐 이렇게 되면 가진거 없으면 자식들맞다는데 자식들마저도 외면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 여기에 꽃재배하는 시는 분들은 여기에 보기 싫다고 다 잘라 버리는 거예요. 자르면 내년에 꽃피는데 난처들이 급격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난처들이나 식물들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나이 오래된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모나 정조분 정조대 이런 쪽에서 영양을 빨아먹고 나중에 결국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정조나 할아버지는 할머니나 여기 겨울에 물을 안주면 여기 하나 말라 죽는 거예요. 이게 자식들이나 손자들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모든 걸 많이 버려 인생을 잘살해 가지고 자식들한테 아니겠습니까? 한 개라도 더 주고 싶은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식물이나 이온은 마찬가지인데 아무쪼록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렇게 진화가 해왔고 우리도 사람도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되도록 신화가 자를 때는 물을 주지 말고 물을 주더라도 아니겠습니까?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그때는 대두룩이면 위에서는 신화가 밟고 유무들은 물을 조금씩 많이 주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요. 옛날에 제가 취미할 때는 스포이드를 가지고 물을 주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라 했는데 요즘은 대단히 농장을 하다 보니까 그들 개를 덮고 그냥 막 퍼줍니다. 저도 지금은 계속 이렇게 굶겨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굶겨가지고 늙은 노대들이 많이 죽었죠. 그러면 올해 여기 신화가 또 나와가지고 또 예쁘게 자를게요. 여기에 물을 안 주면 신화가 이렇게 빨리 여기 한번 봐보세요. 빨리 밀어냅니다. 신화가 빨리 밀어내기 때문에 물을 주면 아무래도 신화가 조금 늦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화가 나고 난 걸 확인하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물을 어느 정도 주시고 물을 3월 1일에 한번 주고 3월 중순에 한번 주고 4월 초에 한번 주고 이런 것들은 꽃이 예쁘게 많이 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본 분들은 기울에 물을 많이 주셔서 기울에 물을 많이 주셔서 꽃도 덤성덤성하게 달고 많이 안 피고 그냥 죽어버리고 저희들은 부양에는 12월 말일부터 3월 1일까지 거의 원천적으로 물을 안 줍니다. 이렇게 부양에서 구매하셨던 분들도 그렇게 하면 아니십니까. 내년에 3월 1일 날 물을 주면 꽃들이 확 쏟아져 올라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부양처럼 예쁜 꽃 아니십니까. 많이 보겠습니다. 많이 보겠습니다. 요거 요 앞에 보이는 아이들은 이게 아필림 우리가 저희들이 나야가라 폭포처럼 일명 부양 빨래줄 이래가지고 폭포 연상하는 건데 아마 이번주 1열되는 것 되면 꽃들이 만개를 할 것 같습니다. 요거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으로 멋지게 찍어 올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쯤 하고 오후에 저희들이 난초판매 영상 아마 올라갈 거에요. 올라가는 거 같으면 오늘은 워컬이 안합니다. 워컬이 안 하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꽃이 있는게 재고 큰게 재 몇 개 하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조금 꽃이 있는게 재고 아마 단가도 있을 거고 뭐 저렴한 단가도 있을 거고 아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아니습니까 해가지고 구매하셔가지고 봄에 피는 워컬에나 예쁘게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우리 어디입니까 그 레스트 무늬종이에요. 레스트 무늬종이 오래 키우면 이렇게 커집니다. 많이 커집니다. 그죠 커가지고 예쁘게 내년에 레스트 무늬종 사신 거 예쁘게 아니 있습니까 꽃 한번 피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아주 일본 여행 가면서 유물을 아주 어릴 적에 사왔던 파리시 아 파리시 아니고 프리미늄 알바 알바가 올해 장기는 한 송이 피는데 올해는 꽃이 피는데 내년에는 아마 좀 많이 피울 거에요. 많이 피울 거 이제 저는 기대하고 오늘은 이미 정도 하고 여기에 여기에 씨를 붙여 봤습니다. 씨를 붙여 봐 가지고 제가 구입할 때 조금 어렵게 구입하고 안 좋은 상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제가 꽃 피는지는 약 3년만에 꽃을 피었습니다. 3년만에 꽃을 피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이거 모종 생산하는 것도 뭐 최소한 4년 4년 5년만에 있으면 꽃이 피겠죠. 풀철렘 풀철렘 새미 알바 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부양 카페에 부양난 카페에 꽃들을 많이 찍어 올렸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에요. 네이버 카페에 부양난 노원 검색해 가지고 카페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꽃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또 지금 다 보여드리지만 덴드로비엄도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지금 14분 지났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도 검체가 판매 영상을 안 띄우고 오시는 분한테만 다 판매를 하는데 검체는 저희들은 검체가 이렇게 해맑습니다. 맑은 끝에만 살짝 살짝 점이 들어가 있고 아주 진한 색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체가 진한 색도 있습니다. 저런 것만 제가 이렇게 선별 해 가지고 쭉 두고 있었는데 올해 유튜브 영상에 한번 올려 가지고 판매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갈 것 까지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렇게 제가 오늘 이래 가지고 본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 소왕아 썩공 많이 펴다 젠킷이 그죠 많이 펴고 젠킷이 쥐기 시작하네요. 여기에 그 아노스몸 그냥 세미알바 비슷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대만 아리산에 갔을 때 취미인한테 저희들이 그 금액을 주고 샀던 거에요. 아주 오래됐던 개체가 한두 개체밖에 없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번식이 잘 안되고 키가 너무 커 가지고 일반 과정 과정에서는 이래 가지고 별로 선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 크리스탈름 엄청 멋있었고 그죠 아 우리 시중에 보통 다니는 이렇게 금체들 요런게 요런 거고 부양의 금체들은 요렇게 다 거의 해맞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요런 식으로 제가 선별을 해 가지고 요렇게 다 하는데 꼭 요런 걸 필요하든 모종이 이래 가지고 종자목이 필요하시면 010 010 3661 에 6961 이래 가지고 문자 주시면은 판매 여분이 아마 있을 거에요. 그렇게 해 보시도록 하고 여기 우리도 저희들이 판매 영상 해 가지고 오래나면 텅텅 흥흥하니 다 비었습니다. 다 비어 가지고 아 요즘 저 그거 보실죠 이래 가지고 여기 아 또 이게 예쁘네 안어스먼 그죠 이게 안어스먼 간간히 좋은 거는 다 판매되고 저희는 찌끄럽게만 보고 있습니다. 또 조금 이따가 요번에 워크레이나면 팔고 나서 워크레이나면 카틀리아 워크레이나면 팔고 그 다음에 내일은 아마 카틀리아를 팔게 될 거에요. 꽃이 바글바글 붙었습니다. 아 아주 카틀리아는 저렴한 가격이 아니습니까 국내에서 구한 것들 대만에서 구한 것들은 저희들이 저렴하게 나갑니다. 저렴하게 나가기 때문에 크레덕섬꽃입니다. 올해 그 부양에도 부양에서 크레덕섬 엄청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7,80개 이상 나갔는데 예쁜 꽃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여기에 전에 이래가지고 제가 판매방송에 한번 올렸던건데 요아이는 꽃이 거의 한 내가 봤을때는 한 100송이 이상으로 붙을 것 같습니다. 요런거는 요아이들이 좀 금액이 시에서 그랬는데 요아이는 지금은 구할 수 없는 품종 저희들이 부양해서 필리핀에서 요아이는 직립이라 가지고 필리핀에서 산채됐던 그런 품종이예요. 아 이거 한국계양이 있습니까? 원종 오리지날입니다. 이게 우리 부양에 이제 원종 오리지날 요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몇개 남지는 않았습니다. 더이상 판매를 안하고 보전품으로 남길겁니다. 아 여기도 쌈박하네 보이시죠? 아마 이게 큰 TV나 영상을 담아보면 이게 얼마나 큰지 웅장하게 보일겁니다. 여기 후토니 이것도 필리핀에서 채집종이예요. 마찬가지 채집종이예요. 채집종이 예쁘죠? 올해는 요거는 요아이들의 꽃이 많이 안달았는데요. 요거 세개를 가지고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세개 가지고 아니었습니까? 약 한 15년 전에 세개를 한쪽 가지고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번식을 시켰습니다. 요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때 구입 당시에는 그애들은 이미 다 가고 지금 새로운 신세대만 남아있습니다. 알바입니다. 안어수무움 알바 요 이제 요걸 지나고 나면은 교배종들 교배종들이 아니었습니까? 꽃들이 안어수무움하고 교배시킨 뭔가를 들면 교배종 사이닝킹크라던가 여러가지 아니었습니까? 꽃들이 나올거에요. 나오면은 그때 또 그런 방송을 보고 예쁘게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기 우리 고추솥국이 제일 모난 아이들 요거는 또 올해 잘 길러가지고 내년에 아니었습니까? 또 예쁘게 아니었습니까? 제가 만들어 가지고 올해 못 사셨던 못 사셨던 분들 내년에 아니었습니까? 또 구매하셔가지고 예쁜 꽃들 잘 그 선택해 보세요. 음 여기 이들이 부양에